수학의 답, 색칠한 부분 매번 등장합니다. 여기에서는요, 둘레의 길이를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. 그 얘기는요, 둘레를 내가 잘 색칠해 보면 답이 나옵니다. 이 길이를 구하는 거 참 막막해요. 어디 때문에 막막하냐, 이 곡선 구간 때문에. 그런데 이 곡선 구간은 부채꼴의 호예요. 그러면 이 호의 길이 구하고 이 호의 길이 구해서 얘네 둘은 그냥 직선 구간 6cm니까 각각 더해주기만 하면 되겠죠? 이런 문제를 풀 때 선생님만의 팁은요, 구간을 나누어서 번호를 나누어요. 얘가 1번 문제, 얘가 2번 문제, 여기 3번. 뭐 3번이야? 너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. 이렇게 나누어서 그냥 1번 문제만 생각하면 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구하라는 간단한 문제가 되거든요. 이렇게 하나씩 보는 겁니다. 자, 이 공식을 좀 익숙해지라고 올려놨어요. 얘를 보면서 해봅시다. 첫 번째는요, 또 얘를 구할 때요, 여기서 바로 공식을 쓰지 말고요. 내가 하고자 하는 그림을 그려놔요. 2번은 좀 크네, 부채꼴. 이렇게 해서 얘는 60도고 6이야. 얘는 60도고 반지름이 10이야. 이렇게 해놓고 시작하면 문제가 더 간단하게 눈에 들어옵니다. 자, 호의 길이만 구하는 거예요. 이 부분이요, 길이 어떻게 되냐 하면 원래 지름 곱하기 파이, 먼저 한 바퀴. 12파이가 360 중에 60만큼만 있습니다. 로 세우고, 얘는요, 지름이 24죠? 여기 지름 파이에요. 24파이가 360분의 60이 있습니다.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. 길이 구해보면 약분하면 6분의 1, 약분하면 2. 2파이 센티미터가 되고요. 얘도 당연히 6분의 1이겠죠? 약분하면 4. 아, 얘는 4파이 센티미터가 됩니다. 자, 그 다음 우리가 간과하고 있었던 3번. 얘 더하기, 얘 직선 구간이죠. 그럼 몇이에요? 6이랑 6이니까 그냥 12센티미터예요. 근데 여기서 주의할 거. 우리가 맨날 이제 파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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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다 보니까 그냥 무의식적으로 파이를 붙이는 친구들이 있어요. 이 파이는요, 원에서 온 어떤 친구들한테 붙이는 거죠. 그런데 얘는 지금 그냥 6 더하기 6이에요. 왜 6 더하기 6이 12파이에요? 왜 3.14 같은 이상한 수를 곱하는 거죠? 그럼 안 되죠. 얘는 그냥 직선 구간 12파이입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답을 쓸 때 진짜 진짜 주의사항 보세요. 여기다 쓸게요. 답 너무 중요해서. 답을 쓸 건데 얘랑 얘랑 얘만 더하면 되나? 아주 간단한 일은 선생님 뭐 이렇게 집중해서 보라고 하나? 맞아요. 얘랑 얘랑 얘만 더하면 됩니다. 그래서 6 더하고 12 더해서 18파이라고 쓰는 만행을 저지르면 다 구하고 다 틀리는 거예요. 자, 얘네 둘은요, 파이가 붙은 항이에요. 얘는 12만 있는 애예요. 파이 없어요. 얘네랑 얘네는 고급 용어로 동류항이 아니에요. 계산이 안 돼요. 우리 2x 더하기 12 이런 거 계산돼요? 얘는 x 들어있고 얘는 12만 있어서 계산 안 되죠. 이대로 둬야 끝이죠. 마찬가지예요. 얘도 6파이까지 괜찮아요. 당연히 계산해야 돼요. 얘 가만히 둬야 돼요. 둘이 합치고 싶어 죽겠지. 6 더하기 12 보면 막 18하고 싶죠. 절대 그러면 안 돼요. 동류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대로 끝입니다. 라고 답을 써줘야 고생한 보람이 있습니다. 여기 마지막 절대 더하면 안 된다. 빼도 안 돼요. 어떤 경우에도 파이파이 붙어있는 것끼리만 계산하고 숫자끼리만 계산한다. 이 얘기를 꼭 기억해 주어야 합니다. 자,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수학의 답은 선생님은 이거라고 생각해요. 1, 2, 3번 나누는 거. 여러 가지 이상한 색칠 돼 있어도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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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이렇게 더하면 되겠네. 이 계획을 세우는 것이 수학의 답이 되겠습니다. 불타오르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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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타오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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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